오늘 뉴스 빅파이버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불륜을 다뤘던 한 드라마의 제목인데 이 사랑과 존재,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냄새가 좀 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네, 김현중 씨가 자신을 폭행, 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수한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설에 휘말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세가 있고 곧 아버지가 된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들리는 가운데 김현중 씨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사람의 임신 및 재결합설 진실은 무엇일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중 씨, 젊은 사람들은 알 텐데 황태순 평론가님, 아세요? 김현중이 누군지 아세요, 김현중 씨가? 압니다.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좋은 댓글, 악플 붙을까 봐 압니다. 네, 안다. 우리 이상훈 기자도 아세요, 잘?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강민호사님은요?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유명한데요. 유명합니다. 드라마에서, 가수 출신인데 드라마에서 활약을 많이 해서요. 유명하죠, 아주 잘생긴 외모. 네, 아주 잘생기고 꽃미남이고 한류를 대표하는 아이돌 가수 출신인데 이렇게 잘생기고 꽃미남인 이 김현중 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또 만났는데 또 임신했다라는 설까지 퍼지고 있고. 그 내막을 좀 정리해 주세요. 내막이 이겁니다. 이제 채모 씨라고 김현중 씨가 굉장히 유명하죠. 86년생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0세죠. 아시안게임 때 태어났군요. 그래, 카이스트 소속사로 있고 굉장히 가수로도 유명하지만 사실상 영화배우 탤런트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여성들에게. 그런데 송파경찰서에 어느 날 갑자기 고소가 되죠. 그런데 고소하는 사람이 바로 여자친구였다는 채모 씨가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2014년 8월경에 이 사건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5월하고 7월달에는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다음에 7월달에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피멍든 게 전부 김현중 씨가 여자친구 채모 씨를 때려서 여자친구가 고소한 그 사진이군요. 그다음에 7월달에는 2종 격투기로 연습을 대상을 자기 여자친구로 했다. 그런데 이 말은 서로 틀려요. 그래서 이제 전치 6주에는 우측 갈비뼈 골절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송파수에 고소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대질신문까지 했어요. 대질신문. 그러다가 합의가 됩니다. 어느 날 시점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제주도로 서로 화해하자 이래서 고소 취하도 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도중에 헤어진 여자친구 때려 2종 격투기 연습 상대였던 여자친구랑. 불구속 기소를 해서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대화가 잘 돼서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가는데 가서 갔다 와서 또 검찰에서 조사를 같이 봤는데. 지금 22일날 갑자기 보도가 시끄럽게 되죠. 아주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검색 상위 검색이 1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채모 씨가 아기를 가졌다. 9월 달에 김현중 씨는 아마 아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카이스트 소속사 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게 사실 무궁이다. 그래서 김현중 씨 부모하고 같이 채모 씨 부모하고 채모 씨에게 연락을 아무리 해도 지금 연락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미스터리한 부분을 잠시 후에 또 제가 추론으로 대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랑은 재결합을 한 거예요? 재결합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작년 말에 우리는 서로 헤어졌다고 하는 건 김현중 씨 쪽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김현중 씨 쪽에서. 그런데 그 여자친구인 채모 씨 임신을 했다는 채모 씨 쪽에서는 지금 부모나 본인 당사자가 연락 두 절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뭔가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김현중 씨 쪽에서는 만약에 임신을 했다고 하면 부모님도 그렇고 보인도 그렇고 카이스트 소속사 쪽에서는 만약에 임신이 사실을 밝혀지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건 그 책임이라는 게 결혼까지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임신에 대한 건 책임을 지겠다라고 지금 상당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팬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반응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결혼까지라는 얘기는 아직 드러난 건 아닌데 문제는 채모 씨라는 여자 부모나 채모 씨 쪽에서 일체 지금 이런 기사가 나갔음에도 일체 대응을 안 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하는 게 문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그냥 한 언론의 보도인데 당사장인 김현중 씨는 그걸 다 부인하고 있는. 화해한 건 맞아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도 맞아요? 임신설도 맞아요? 그 세 가지 부분이 다 맞는 얘기예요? 언론 보도가? 지금 김현중 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고소권에 대해서 서로 합의, 화해를 한 건 맞고 그 직후에 다시 어떤 성관계는 가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연말에 어쨌든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한 며칠 뒤에 본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김현중 씨에게 알려왔고 그걸 안 김현중 씨가 김현중 씨의 부모와 최 씨, 채모 씨 여자친구의 부모랑 함께 병원을 가보자, 진찰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최 씨 쪽에서는 아무런 회신이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이렇게 뭐 이제 잡지에서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나간 내용은 적어도 김현중 씨가 참여한 인터뷰 내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들었다면 그 최 모 씨 여자친구한테서 일방적으로 어떤 들은 내용으로 아마 기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나가게 되면 네티즌들 반응은 어때요? 김현중 씨를 혹시 뭐 이렇게 좀 비난하는 글들이 많나요? 반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티즌 수사대가 또 무섭다는 걸 제가 오늘 알았는데 지금 김현중 씨 쪽을 지지하는 쪽은 김현중 씨가 책임을 지면 되겠지만 무책임한 행위를 행동을 했다. 임신까지 시킨 건 잘못됐다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네티즌은 이런 의견을 올렸더라고요. 무슨 의견이냐면 채모 씨가 어떤 음모론이 보인다. 쉽게 말하면 여자친구 채모 씨의 음모론이 보인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김현중 씨를 놓치기 싫으니까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낙태하기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그다음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네티즌 수사에 좀 지나친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혹시 개인의 명예에 손상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런 것까지 예상하는 네티즌도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한때 굉장히 촉망받는 연예인이었고 가수였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에 좀 열과 돼 있네요. 2014년 8월경에 이 사건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5월하고 7월달에는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다음에 7월달에는 저 피멍든 게 전부 김현중 씨가 여자친구 채모 씨를 때려서 여자친구가 고소한 그 사진이군요. 그다음에 7월달에는 이종 격투기로 연습을 대상을 자기 여자친구로 했다. 그런데 이 말은 서로 틀려요. 그래서 이제 전치 육주에는 우측 갈비뼈 골절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송파수에 고소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대질신문까지 했어요. 대질신문. 그러다가 합의가 됩니다. 어느 날 시점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제주도로 서로 화해하자 이래서 고소치하도 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도중에 헤어진 여자친구 때려 이종 격투기 연습상대였던 여자친구로 불구속 기소를 해서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대화가 잘 돼서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가는데 가서 갔다 와서 또 검찰에서 조사를 같이 봤는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강 변호사님은요. 유명한데요. 드라마에서 가수 출신인데 드라마에서 활약을 많이 해서요. 유명하죠. 아주 잘생긴 외모. 아주 잘생기고 꽃미남이고 한류를 대표하는 아이돌 가수 출신인데 이렇게 잘생기고 꽃미남인 이 김현중 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또 만났는데 또 임신했다라는 설까지 퍼지고 있고 그 내막을 좀 정리해 주세요. 내막이 이겁니다. 이제 채모 씨라고 김현중 씨가 굉장히 유명하죠. 86년생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0세죠. 아시안게임 때 태어났군요. 카이스트 소속사로 있고 굉장히 가수로도 유명하지만 사실상 영화배우 탤런트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여성들에게. 그런데 송파 경찰서에 어느 날 갑자기 고소가 되죠. 그런데 고소하는 사람이 바로 여자친구였던 채모 씨가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김현중 씨 쪽에서는 만약에 임신을 했다고 하면 부모님도 그렇고 보인도 그렇고 카이스트 소속사 쪽에서는 만약에 임신이 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건 그 책임이라는 게 결혼까지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임신에 대한 건 책임을 지겠다라고 지금 상당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거는 팬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반응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결혼까지라는 얘기는 아직 드러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채모 씨라는 여자 부모나 채모 씨 쪽에서 일체 지금 이런 기사가 나갔음에도 일체 대응을 안 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하는 게 문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그냥 한 언론의 보도인데 당사장인 김현중 씨는 그걸 다 부인하고 있는 화해한 거는 맞아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도 맞아요? 임신설도 맞아요? 그 세 가지 부분이 다 맞는 얘기예요? 언론 보도가? 지금 김현중 씨가 밝힌 내용 지금 22일 날 갑자기 보도가 시끄럽게 되죠. 아주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검색, 상위 검색이 1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채모 씨가 아기를 가졌다. 9월 달에 김현중 씨는 아마 아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카이스트 소속사 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게 사실 무군이다. 그래서 김현중 씨 부모하고 같이 채모 씨 부모하고 채모 씨의 연락을 아무리 해도 지금 연락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미스터리한 부분을 잠시 후에 또 제가 추론으로 대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랑은 재결합을 한 거예요? 재결합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작년 말에 우리는 서로 헤어졌다고 하는 건 김현중 씨 쪽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김현중 씨 쪽에서. 그런데 그 여자친구인 채모 씨 임신을 했다는 채모 씨 쪽에서는 지금 부모나 본인 당사자가 연락 두절을 해놓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뭔가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다. 오늘 뉴스 빅파이버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불륜을 다뤘던 한 드라마의 제목인데 이 사랑과 존재,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냄새가 좀 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네. 김현중 씨가 자신을 폭행, 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수한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설에 휘말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세가 있고 곧 아버지가 된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들리는 가운데 김현중 씨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사람의 임신 및 재결합설 진실은 무엇일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중 씨, 젊은 사람들은 알 텐데 황태순 평론가님 아세요? 김현중이 누군지 아세요, 김현중 씨가? 압니다.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좋은 댓글, 악플 붙을까 봐 압니다. 예, 안다. 우리 이상훈 기자도 아세요, 잘? 이름은...